이 세상에서 사는 길은 깨우쳐 하늘에서 살 수밖에 없다. 지금 땅에는 나를 살게 하는 우로운 영혼들이 없어지고 있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살려는 자들, 말도 섞을 여유도 없는 자들 내가 땅에 있으면 살기 힘들다.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이 세상에 살기에 좀 부족할 때는 가르쳐주고 내가 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좀 먹을 것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가난했고 그 가난한 시절에 난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60이 돼서 환갑잔치도 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이 드문 것처럼 보이신다. 나는 지금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와 나의 친구들과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직장에서 이제 명의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직장은 없다. 직장에서 직장은 나름대로 힘들었고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사는데 이 집에 와서 사는 것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세상에는 도리, 인간의 도리가 있는데 인간의 도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양보하고 그래서 안전선을 더 두텁게 해주는 그러한 애절, 도덕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안전선이 너무 얕다.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고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여유들이 전혀 없다. 아마 그들 모두는 자기 자신의 삶에 지쳐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골똘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말을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며칠의 시간마저도 없어진 것 같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길은 깨우쳐 하늘에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서 살게 되면 나는 내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있으면 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매우 불칠전하고 매우 배려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한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길을 이 세상에 사는 길을 깨우쳐 하늘에 살 수밖에 없으면 내가 하늘에 살게 되면 나는 모아의 시대에 모아의 곳에 살게 된다. 내가 없는 곳에 살게 되었어. 난 미, 번유 이렇게 살게 되었어. 아무리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없으니 그 힘든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매우 투명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정말 무수무시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짝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 일마저도 쉽지 않다. 짝을 만나서 처음 만나서 끝까지 백년을 해로할 수 있는 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왜 그럴까? 짝으로 사는 그 짝이 그 짝으로부터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짝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이 든다. 왜 짝길이 이렇게 좀 내하고 사는 짝을 짝이 나에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지 못할까? 그래서 내가 나하고 사는 짝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길을 깨우쳐 하늘에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나의 짝과 살 때 나는 하늘에서 산다. 만약에 살짝 땅에 내려오면 그래서 내가 있어지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하늘에서 살게 되면 내 짝이 하는 일이 비록 짝도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시간을 쓰고 자기 자신이 사는 곳에 경쟁력 확보하기에 모든 시간을 써서 자기 짝을 위해서 할 시간적 여유도 말도 그리고 뭐랄까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늘에 살게 되면 그것 또한 용서가 된다. 그러나 가끔씩 내가 하늘이라는 곳에 내려서 땅에서 떨어져 살게 되면 정말 살기 힘들다. 내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있으니 나의 짝이 나의 몸을 벼려주길 바라는데 여지없이 실망스럽다.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길을 깨우쳐 하늘에서 하늘에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오로운 용서에게 돌아갈 때까지 나는 나의 짝과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로 인해서 내 짝이 스트레스와 나로 인해 나의 짝이 살기 힘든 것을 만들어 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나의 짝이 낫미 번유 나는 없고 짝만 있는 그래 짝이 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길을 깨우쳐 하늘에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늘에서 살아주면 깨닫지 못하고 먹고 살기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 시간 모든 시간을 자기 짝에게는 쓰지 못하고 거의 어떤 밖에 쓰는 그런 짝을 볼 때 그 짝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길을 깨우쳐 하늘에서 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가끔씩 내가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내가 있는 나 있는 나 땅에 나가 있다는 나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짝이 나에게 나의 짝인데 진정한 짝에게 해줄 수 있는 여유도 그리고 기술도 그리고 매너도 그리고 애절도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마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그렇게 많은 이혼율이 많은 것은 그렇지 않을까 싶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땅에 살다 보면 살 수가 없다. 둘 다 모두 자신의 일만 신경 쓰지 자기 짝을 위해서 신경을 안타깝기 안타깝기만 하다. 나는 적어도 나의 짝이 내가 있으면 나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나는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사는 길을 깨우쳐 하늘에 살 수밖에 없어서 나는 늘 하늘에 산다. 하늘에 살면서 나의 짝이 바쁘게 살고 지쳐서 쓰러져 자는 모습 안타깝기만 하고 매우 답답하기도 하다. 그러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짝의 그러한 여유 없는 삶에 대해서 삶으로 내가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내가 가끔 작은 땅에 내려가면 남편이라는 게 있는데 작은 남편에 대한 그런 배려 뭔가의 그 뭐죠 부부의 삶 이런 쪽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비중을 두다 보니 나는 다시 여전히 땅에 내려와 산다는 것은 겁이 난다. 이 세상에 사는 길은 깨우쳐 하늘에 살 수밖에 없다. 지금 땅에는 나를 잘 살게 하는 우러운 영혼들이 없어지고 있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살려는 자들 말을 썩는 열도 없는 자들 내가 땅에 있으면 살기가 힘들다. 감사합니다.